야 농약을 농가가 직접 만들어 쓰는 일을 한번 내가 해보자. 말도 안 되는 일이죠. 그렇게 해서 해왔는데 운 좋게도 제가 화학농약을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농약들을 제가 다 만들어냈습니다. 그리고 특허를 내지 않고 다 깠어요. 특허 내서 이걸 다 했으면요. 저도 좀 약간 부자 계획에 들어갔을 겁니다. 그런데 다 깠고요. 일단 여러분께서 농약을 직접 만들어 쓰는 길로 선택하시면 농약 비용을 갖다가 20만 원, 천만 원 들어갔던 약값을 20만 원 더 줄 수가 있습니다. 현재 공식적으로 가장 우리가 무농약에서 어려워하는 작물 딱 하나가 있어요. 이게 사과입니다. 사과 같은 경우에는 자담을 병행하시는 방법으로 점차적 접근하시면서 나중에 가시면 될 것이고요.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. 앱 비생물 비용은 천만 원을 갖다가 10만 원 더 줄 수 있어서 저희가 지향하는 초절병 농업은 농자재 비용을 50대까지 주는 강력한 방법입니다.